아, 물 넣기가 없네 아, 바인드가 없나요? 아, 바인드가 없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물 넣기가 없네 바인드 쟤, 쟤 된 것 같습니다 저거 안 보여 어이구 어 아휴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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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대하십니다 대하십니다 두번은 죽을 수 없지 jee 이제 넣어 예 오, 예 밀려 unserer 오우 샷샷샷샷 들어올 뻔했네 두 번 죽음 좀 그렇지 어 어 어 잠깐만요 어이 아 잠시만요 집중 좀요 여러분 오오오오오 저 처녀자 깨야된다이 아 못깨는 사태가 일어나면 안되는데 아 애매하다 이거 너무 가까운데 아니 카벨에서 못깨는건 안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스카자의 분노가 느껴져. 죽죽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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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다행이다. 슬리쉽 한번 써주고요. 죽죽이. 다행입니다. 죽죽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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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% 9%. 전형적인 에픽둘돌인가. 보호방. 에픽둘돌의 에듀 봉 afford. 그래 16선이 맞네 오케이 6위까지 뭐 여기서 뭐 발전하려면은 뭐 유니크 둘두루를 넘어가든지 그런 식이죠 뭐 사실 다 자본이 문제죠 뭐 얼마나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아 예 신청은 고맙습니다